오늘 꼼꼼한 금요일 꼼꼼하게 또 어떤 이슈 살펴주실지 김일구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왜 어서 오세요.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저. 우리 김일구 연구원님 오늘은 인도 쪽 소식을 알려주신다는 것 같은데 인도 지금 총선 곧 하죠. 네. 인도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대구 에서 맨 마지막에 q&a 시간에만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산업화를 하려고 하면 농업국가가 산업화를 하려고 하면 전 국민의 어떤 하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데올르기 같은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이런 게 필요했던 것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서구 열강에 침탈당하기 전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다. 이런 것들이 자긍심 이런 걸 다시 부각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중국은 국민소득이 거의 1만 달러 가까이 갔죠. 1인당 gdp가. 그런데 인도는 아직까지 농업국가에서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황이고 여전히 농민들이 힘이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디 총리는 이제 힌두민족주의로 힌두민족주의를 결집시켜서 산업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갖고 2014년에 총선에 총선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에서는 또 인도에서는 간디 네루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지금 이 저기 증손자들이 지금 인도국민회의라고 야당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내루 총리 자체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업화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농민들하고 그냥 잘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반미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죠. 그런데 지금 모디 총리는 이 색깔을 지우고 이 색깔을 지우고 힌두민족주의로 이런 걸 내가지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파키스탄하고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4월 5월 달 총선에서 모디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인도의 산업화라고 하는 거 이거 자본주의화라고 하는 게 다시 상당히 좀 딜레이 되지 않겠는가 연기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파키스탄하고 국경 분쟁 국경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분쟁 이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급상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족주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모디가 다시 안정적인 집권 세력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 한 열흘 동안 인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 넓고 그리고 워낙 이제 인도가 통일 국가였던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무굴 제국 이슬람 지배를 받던 시기 제외하면 전부 다 부족 국가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통일 국가의 형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국가로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 경우에도 옛날에 국가 개념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개념을 잡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인도는 이제 모디 총리는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중국보다 못 살아야 돼.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총선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 가운데 인도 첸나이에서도 듣는 분들이 계시대요. 이야 이게 뭐 근데 이게 이게 닉네임도 이게 한국분 같지가 않은데 오크돌? 오크돌같이 오크돌이면 한국분일 수도 있겠네. 와 저 첸나이에요. 인도 첸나이야 이게? 인도에 있는 데인데 첸나이라고. 대박이다. 우리 저 신강권이 진짜 글로벌이다. 미국은 뭐 너무 많아. 미국은 뭐 지역별로 하나씩 계시고. 미국으로 강요노르라는 주문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인도 소식을 인도 뭐 총선 소식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한테 뭐 영향을 좀 주나요 인도 총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데 제가 은행에 있을 때 2014년에 이제 인도에 인도 사람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팔러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땅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우리는 중국에 투자였던가 인도에 투자 안 하고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와서 모디 총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도가 자본주의와 산업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미 1980년 90년대 중국 들어갔다가 안 되겠다 판단하고 빠졌어요. 빠지고 일본은 지금 인도로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외교부가 원래 이제 동아시아 아시아 국가들은 국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떼줘. 그래서 중화권하고 일본을 인도 쪽에 넣어요. 일본 인도국을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금 그걸 쪼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인도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인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중국에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에 투자했던 우리 2000년대 중후반에 중국에 투자했던 우리는 지금도 그때 투자하신 분들 원금 해보고 못 하고 있거든요. 손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2014년 이후로 모든 총리 이후로도 지금 벌써 축하하고 두 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땅을 쳤죠. 2014년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를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도가 모두 총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화폐개혁을 합니다. 화폐를 바꿔버리는데 귀족사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부족이나 이런 걸로 유지되었던 사회 같은 경우에는 화폐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걸 이제 기존의 기득권을 이렇게 어떻게 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맞네요. 아까 그 첸나에 계신 분이 제가 근무하는 공단에도 일본 회사가 30, 40개가 있다. 그러니까 첸나에 있는 공단 쪽에 계신 분인데. 아따 이렇게 그냥 바로 증언하시네요. 일본 회사가 30, 4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앙지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권시로 잘 관계를 만들어놔도 중앙정부에서 다 바뀌고 우리가 중국의 과거 역사를 얼마나 잘 압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힘이 훨씬 더 강하고 지방의 토족 지방의 힘이 강력한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서 공장이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걸 중앙정부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관계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서 많이 뛰었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기술 강탈이니 지식재산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1990년대 걔네들이 노무라 총합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리포트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얘들은 그냥 빠져서 저쪽 인도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다음 중국을 인도로 애초에 보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산업이 산업화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들어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조금 이따 중국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눈을 넓혀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인도 총선에 대한 주요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인도 소식이 이 정도 알아보면 저희는 넘어가면 될까요? 인도 총선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게 총선이 지금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모디 총리가 계속 짚고 내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화는 아주 클 겁니다. 모디가 이길 바라죠. 최근에 모디가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작년 연말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그동안 계속 행보하던 것이 갑자기만 거의 한 10% 가까이 며칠 만에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 모디 총리가 다시 집권하게 집권이 계속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니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계속 집권을 이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들어오는지 한번 총선 결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식은 또 어떤 겁니까? 중국 양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중국의 외상 투자법입니다. 외상 투자법? 외상으로 받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 투자하는 거죠? 네. 한자로는 해외할 때 외자에다가 상업상자 상업상인할 때 상자인데 이게 외자도입법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외국에서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중국에 투자할 때에 관련된 법이에요. 외국인 투자법 이런 거. 그렇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그동안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들을 담아요. 그러니까 기술 강탈 금지를 법제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걸 이제 법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아니 자꾸 우리 기술 안 내놓으면 계약 안 한대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봤자.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주고 좀 하면 되지. 이런 식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번에 양해 끝나자마자 이걸 법제화 시킨다고 해서 지금은 토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법제화 시키게 되면 미국이 요구하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나 미국 기업 기술 강탈 문제를 법제화 시킴으로써 이제 미국과 합의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지분율을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기업이 그냥 들어옵니다만 중국은 합작해야 되죠. 네. 무조건 합작을 하거나 합작을 하거나 해야 되고 몇 프로의 의무 비율이 있나요? 거기서 이제 뭐 지금 법은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 이쪽 법을 적용 안 하고 이쪽 법을 적용하는데 무조건 50% 미칩니다. 그러니까 북경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현대차 마크를 달고 현대차에서 만든 거지만 중국 북경차하고 북경기차하고 현대차하고 합작을 하죠. 반 이하죠. 우리나라가 반 이하고요. 그러면 그쪽이 대주주네? 네. 그런데 49%도 51%인데 이게 지분 경쟁할 수도 없고 이 51%가 단일 주체예요. 49%도 단일 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쪽이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걸 그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투자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투자를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초에 해역 개방할 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뭐 마르크 폴로 이전에는 마르크 폴로가 중국 가서 느낀 게 당시에 이제 마르크 폴로가 쓴 우리는 동방견문록이라고 배우는 그런데 원제는 원래 책 제목은 세계의 경의 책 이렇게 되어 있대요. 경이로운 세계 이런 책인데 거기 보면 마르크 폴로가 이제 마르크 폴로도 당시에 베네치아 사람이었거든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쪽에 바삭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가서 정말 경이롭다라고 볼 정도로 중국의 상인이나 기업 단위는 아닙니다만 이게 움직이는 게 장난이 아니라 거래 시스템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한 그 이후에 한 400년 후에 유럽에서는 대기업이 만들어지고 중국은 여전히 그때 그 상태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우리보다 돈에 대해서 모자란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돈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또 왕서방 유명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50일 49 이렇게 50일 자기들 50일을 갖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넣으면 해외자만 안 들어옵니다. 아예 안 해 뭐 이렇게 그런데 중국이 너무 큰 땅이고 시장이 크니까 시장이 커진다고 보니까 어쨌든 들어가자 네. 어쨌든 거기에 이제 깃발을 꼽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돈 벌어봤지만 아닙니까. 그 저기 뭐 중국이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70년대 들어갔거든요. 중국에요? 네. 그리고 중국의 관용차가 아우디 거기는 벤츠가 아니고 아우디가 관용차량이요. 관용차량으로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국이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폭스바겐 아우디가 거기서 돈 벌어서 돈을 빼왔을까요?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이 배당했을까요? 완전히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어차피 그래 봤자 뭐 그쪽이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외상투자법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이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한 게 있어요. 네.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다 갖고 중국은 다 내주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은 정말 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부채 문제가 크죠.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의 머신 국가도 그렇고 저 정도 성장 단계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동안은 은행이 돈 짓고 그걸 기업이 빌려가지고 공장을 마구 짓고 이제 공장을 돌리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으면서 또 돈 빌리면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도 중국한테 밀립니다만 중국이라고 다른 나라에 안 밀리겠습니까? 중국 1인당 gdp 만 달러 육박하고 있고 인도 2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베트남 2천 몇 백 달러예요. 중국은 얘네들은 그러면 바보래서 공장 안 만들고 있겠습니까? 얘네들도 공장 만들거든요. 인도 베트남도.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후발주자한테 지금 추격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은 공장들이 돈을 못 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 상태에 가만히 두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찍어봤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 돈이 있고 그 돈은 안 받으려고 뜨거운 감자가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 마구 찍어대는 지폐 남발한 건 사람들이 그 돈을 안 받으려고 가게 문을 안 열어버립니다. 그냥 물건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금광이 발견돼서 금이 막 밀려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금화를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이미 그 단계를 간 거예요. 중국 내에서 아무리 돈을 찍어봤자 이거는 인플레션만 촉발시키지 더 이상 경제가 안 되는 그런 단계에 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어느 나라든 서유럽의 어느 나라 막론하고 다 그 단계에 갑니다. 이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소프트 커런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럼 이제 하드 커런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뜨는 그게 달러 갑니다. 그게 필요한데 미국이 이걸 막아놓죠. 막아놓고 있었죠. 중국은 비시장 경제니까 거기 돈 들어가면 어떤 일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막아놓고 있는데 이걸 열어달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이피모호가니 그래야 그래 우리 들어갈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한테 지분 51%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지고. 그게 지금 외상투자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법 안에는 이런 지분율 얼마하고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요. 지금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는 법 자체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정말 애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책 같아요. 철학책 같은 애매한 이야기만 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령 이런 거 들어가죠. 원래 몇 퍼센트 지분 이런 걸 어떻게 법 안에 넣습니까. 법에 거기 넣었다가는 법 자체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주의깊게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최근 뉴스 보러니까 그저께인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금융주재회사에 대해서 51% 수위스 자본인데 51%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그 개혁 개방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확렬해지는 건 아니고 몇몇 애들한테 가령 제이피모가 골드만삭스한테 너희들 들어와서 우리 채권 사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좀 팔아라 라고 하겠죠. 그럼 걔들이 들어가서 제일 좋은 채권을 골라서 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거기다 중국 정부는 아마 위안화를 조금씩 환율을 낮추는 철상할 거거든요.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왜 너희들은 위안화 채권 없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라고 하면 중국이 천천히 합시다. 줄을 서시고 천천히 합시다. 그렇게 가는군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좋은 채권들을 이렇게 골라내고 몇 년 후에 들어가면 이제 부도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채권. 그러면 그래도 고객이 야 너희는 딴 데는 다 하는데 너희는 왜 위안화 채권 없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그거라도 받아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중국이 원하는 겁니다. 정말 원하는 거고 그동안 중국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이야기 안 나오죠. 왜냐하면 중국의 고위층들은 그런 인터뷰 안 하니까. 그런데 미국 애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일방적인 미국 우위의 일방적인 게임인 것이 보입니다만 중국은 이 요구를 2015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도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합의는 이번에 합의는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계속 성장을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 그게 이제 무질서하게 우리처럼 97년 외환위기처럼 무질서하게 외화에 그냥 마구 노출되는 그런 게 아니고 외국자만 끌어들이기 위해서 금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식의 개방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만큼 개방하겠다. 이 틀 안에서 개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올해 시장 주시장을 저런 김일구 상무의 어떤 전망이 맞다면 나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논리가 생겨요. 중국 시장이. 그렇지. 중국에서 외자 기업들 외국계 투자은행 주로 미국이겠죠. 거기서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옛날에는 막 꾸불꾸불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길이었다. 이걸 쫙 길을 닦아가지고 신장면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외국 자본들이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골드만삭스 모관스테니 jp모관 같은 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까 51% 이런 것들을 등등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으로도 자기 고객 먹여주고 주식으로도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주시장이 외국계 자본들이 진짜 진짜 자본이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들어가면서 중국 시장에 올라갈 것이다. 사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신흥국의 어떤 투자들이 물론 중국에 쏠리는 면이 있겠으나 그러면 이제 또 키맞추기라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주식 올라오는데 한국 주식 왜 못 올라. 그래서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생기고 그거 자체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이전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만약에 그런 환경이 좀 빨리 된다면 예를 들면 4월 말이나 4월 중순 미중 간의 합의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장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얘기죠. 대략 언제부터가 혹시 예상 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세레머니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을 때려서 중국이 내한테 굴복했잖아. 이 세레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지금 아직 한 가지 합의가 충족이 안 됐대요.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약속한 대로 안 하면 언제든 다시 관세 때리겠다. 이 조항 넣자고 했는데 중국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너무한다. 두 나라 사이 약속이 그런 거 어딨냐고 그러고 있는데 믿어라 믿어. 그런데 믿으러 어떻게 믿냐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까지 하고 트럼프로서는 시진핑을 만나서 세레머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정말 원하는 걸 얻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준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합의나 협상하는 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저런 협상을 하나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리를 추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주고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정치적인 일정을 감안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겠지. 극적인 효과. 그렇습니다. 시진핑에 와서 실질적으로 고개는 안 숙이지 않아 여러 가지 정황상 트럼프 우리 대통령 트럼프가 시진핑을 완전히 굴복시켰네. 이런 극적인 효과를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겠지. 네. 그렇죠.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일정을 좀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3월은 아니다. 4월로. 4월 말이래요. 그것도. 4월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중국 위안화도 어느 정도 절상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 정부로서도. 이게 질서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부채를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잘 분산시켜놓으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개방을 해나가면서 해외 자본들이 이제 그걸 가져가서 리테일 고객들이 하나하나씩 한 명씩 갖고 있으면 뭐 집단적으로 이걸 매도 때릴 일도 없고 뭐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주식 발행하면 한두 군데 큰 데서 그걸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주인 행사하고. 목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내가 발행한 주식을 정말 많은 개인들이 나눠서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것처럼 중국도 그걸 원해요. 한꺼번에 열어버리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열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이제 한국에 있거나 뭐 어디 있는 개인들이 중국 채권 살라 그러면 위아나 채권 살라 그러면 위아나 환율 앞으로 계속 절상될 거야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어떤 분이 미국 자본은 중국 폭락시킨 다음에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데. 살 때. 폭락시켜서 들어가려면 중국이 컨트롤러블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중국이 위기가 와야지 폭락할 텐데 중국 경제라는 게 특징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아직도 컨트롤러블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순서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단 들어간다. 들어가면 일종의 버블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버블이 생긴 상태에서 미국 자본이나 해외 자금들이 일시에 빠지면서 뭐 한 번 큰 위기를 걷든지. 오히려 그런 순서.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런 순서를 겪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사실 트럼프의 임기 말인 2020년 혹은 그 직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많이 분산해서 갖고 있든 간에 미국 금융회사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목을 재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의 시장이 그러니까 한 차원 더 열리는 순간이 이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최대 가장 큰 금융 서비스 정보 서비스 업체가 FN 가이드가 있거든요. 여기 와서 홍보를 하시네. 중국 얘기하니까 FN 가이드에서는 중국 종목과 경제에 대해 짧은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N 가이드 회사 계정으로 들어와서. 열린 세상입니다. 기분이 좋다. FN 가이드가 신과 함께 와서. 아니 뭐 그렇게 또 민망하게 그러세요. 아니 뭐 그분들도 하실 수 있죠. 좋다 이거지. 좋은 소식들 있으면 FN 가이드든 아니면 또 우리 신과 함께 든 어디서든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또 최고 좋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인도와 중국 얘기 좀 해 주셨는데 주말 어디 가세요? 아닙니다. 어디 좀 가세요. 좀 쉬다 오세요. 오심 너무 갈 데도 별로 없어. 주말에는 주로.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까? 가자 그래도 애들이 싫어해.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김일구 연구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